너희들이 곤란에 처해있다는 것은 나도 충분히 알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이런 기괴한 세상. 그러니까 저렇게 맛이 갔다고? 맛이 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저녁 더 많잖아, 진짜로. 또라이병을 알고 있다. 여기가 욕실이란 말이야. 아니, 세무이도 아니고. 뭐예요? 내가 몇 살이냐? 뭐? 아, 우연우입니다. 난 죽을 모른다. 코 올리게 꾸미는 양이로구나. 장난치지 말고. 이건 먹을 것입니까? 이런 것에 조금. 조금을 듬뿍 준다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이거. 모르는. 이거 어떻게 했다, 아니야? 자식, 자식. 멤버들이 더블유스. 무슨 도깨밥 같은 음식. 아,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 너희는 맨브라이터. 이거 보세요. 정신과 용기을 드릴까요? 네, 그리고 평안장. 난 자다가 누군가에게 깔려 생을 마감하고 싶지가 않다. 시, 없소. 사무실어. 상식지 않을게? 저녁이 조각 지금 먹어도 되겠느냐? 조각? 간식 말하는 거야? 그래. 당연히 안 되지. 음. 음. 음.